경금편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낮에 제가 미리 좀 찍으려고 했는데 체력이 매일매일 지금 오늘의 운세 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집중력이 좀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달려야 되니까요 중간에 전화가 오면 물론 끊을 때도 있는데 제가 요즘 밤에는 6효 공부를 따로 독학을 하고 있거든요 4주 주역 6효 이렇게 지금 순서로 제 공부는 흘러가고 있는데 음 뭐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독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독학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 경우는 저는 컴퓨터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 배우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어떠한 교실에 가서 필요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야 되고 어떤 이동 거리 또 굉장히 피로도도 높아지고 사람들 속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저는 항상 기가 빨려요 혼자 공부하는 게 저는 참 잘 맞고 거의 구글에 많이 의지를 하죠 검색해서 공부하는 습관은 제 직장생활 때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습관인데 진짜 지식은 요즘은 누구나 닿을 수 있거든요 오픈소스 시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분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거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물론 가입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만 수고와 노력을 들이시면 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난 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참 슬픕니다 떠먹여줘야 하는 거 떠먹여줘야 공부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게을러요 제 입장에서 드린 얘기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금이죠 경자년이 와서 경금분들은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경자일주, 경인일주, 경진일주 또 이제 경호, 경신, 경술 이렇게 순서로 있는데 제 주변에는 경금이 참 많아요 신금도 계시고 경금도 있고 쇠를 가진 분들 혹은 이제 다른 일간인데 이런 쇠를 전형적으로 휘두르는 분들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 저의 베스트 프렌드 금일관들이 참 많죠 순수하고 그래서 정이 참 많이 가고 또 이제 오행에서도 토생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토일간이다 보니까 이 금일관들에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경자년은 일단 배경설명부터 좀 인트로 해서 해드리자면 이거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일간만 이렇게 일주만 딱 보지 마시고 이게 경자잖아요 종 모양 닮았다고 그랬죠 종교 철학 이걸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 경금은 원래 가을에 힘이 가장 왕성하거든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신유술 음 달아 드렸어요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한자를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 한문 선생님과 사이 엄청 안 좋았었고요 그때 정말 미웠어요 그 선생님이 학생 시절 때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릴 때 경험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뺨을 막 심하게 맞았던 경우도 있고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그렇죠 그렇게 오래전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게 참 마음에 남아요 트라우마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어떤 선생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좀 심한 체벌을 받았을 경우 요즘 같으면 그것이 신곡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자 이 얘기가 다 나왔죠 지금 신유술 한문 선생님 얘기해서 갑자기 옛날 거로 확 뛰어넘는데 일단 사설 끊고 지금 경금이 지금 신유술이잖아요 이게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가장 왕성이에요 원래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근데 경자년이 왔어요 이 자라는 글자는 해, 자, 축 한자 똑바로 안 쓴다고 또 뭘 하실라 이게 해자축이에요 이게 겨울이고 이게 이제 물을 뜻하는 계절이거든요 여기서 자년이란 말이에요 해에서 병이 들고 자해에서 가치가 없어지고 이제 다 바닥이 나서 인묘, 무덤에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내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해에서 병들고 자년에서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둥만 보자면 경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해라고요 경자년은 그런데 1900년대도 한번 왔었고 1960년에도 왔었고 이제 2020년에 왔죠 1960년대 때 이승만 대통령 하야 했었죠 1900년대는요 고한말 시대였죠 2020년대는요 지금 오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뭔가 개혁적인 거 엎어지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후천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후천시대라고 저는 또 하나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역수에서는 선천과 후천으로 또 나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하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자년은 경금분들이 봤을 때 자기 글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좀 긴장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경금분들이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핸드폰 좀 올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세력을 돌려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계절 월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인 묘 진 이게 봄이고요 봄은 목 기운을 상징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사 오 미 이제 불의 기운이겠죠 제가 지금 음을 이미 달았으니까 가을에는 또 뭡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신, 유, 술 가을은 금 기운 그리고 겨울에는 해, 자, 추 이렇게 수의 기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봄에 만약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난 경일간이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목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을이 아니라 지금 봄이잖아요 목과 토금술을 돌려봤을 때 이 목의 기운은 재성이거든요 이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경금일간이에요 금이 강하지 못해요 경금이 튼튼한 경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생금으로 나한테 힘을 실어줄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봄에 태어난 경금 같은 경우는 근데 경자년이 오면 경자년은 목 기운이 없죠 토 기운도 없죠 아니 목 기운이에요 토 기운이 없죠 토 기운이 없어서 그냥 경자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자년이 왔다 경금이잖아요 이렇게 경자년이 왔어요 경금에게 내가 하나 더 온 거죠 금 기운이 더 더해지죠 비견이 왔어요 내 주변에 내가 화 기운이 없다 다른 글자들 말이다 쓸데없는 글자들 그러면 일단 이 비견이 와도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좋은 비견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죠 어쨌든 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글자가 필요한 글자가 생겨요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화가 간이고 목이 재려면 목이 재면 재성과 관성이 골고루 지금 아쉽기 때문에 특히 관이 아쉽겠죠 이 화가 없으면 좋은 경감이 못 돼요 또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모카토 금수 이렇게 옆에 또 그려 드릴게요 보이시죠 어떤 사주든 간에 이 재성과 관성이 제 역할을 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산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성과 관성만 제대로 갇혀져 있다면 인성이 좀 부족해도 굴러간단 말이에요 좀 많이 못 배워도 먹고 사는 것만 입에 어쨌든 풀칠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지금 화를 논하지 못했죠 목만 있었다 봄에 태어났으니까 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지금 보면 화토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가 힘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나신 경금부들께 경자녀는 자기가 좀 도움받을만한 화토의 글자가 없다면 상당히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옆으로 조금만 화면 돌려서 이제 여름에 태어난 걸 볼게요 여름에 태어난 걸 볼게요 제가 불을 써놨죠 불화 화 화 화 화 화 관이에요. 얘는 관성이에요. 관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분들은. 이 경검분들은. 그러면 제성 목만 지금 아쉬운 거고 경전인들 생각 일단 금이 세력이 좀 커지겠네요. 관성은 있으니까. 얼추 균형은 좀 맞아요. 근데 여름이 사실 제일 약해요. 왜냐하면 나를 누르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경금이 사실 가장 약해요. 이 사계절 중에서 태어난 월지 중에서. 가장 약해서 더군다나 경자년의 이 자가 사지거든요. 가치가 없어지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죠. 여름에 태어난 경검분들이. 봄보다는 여름생들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올해가. 그럼 이번에 또 화면 돌려서. 신유술이죠. 가을이에요. 가을에 태어내신 분들은 또 어떨까. 가을에 태어내신 분들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령을 얻었더라고. 당권을 하고 있는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데 관성인 화가 없다. 지금 금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누르는 균형을 잡아주는 화가 없으면 실적이 아쉽죠. 이 경자년에 오게 되면 실적이 아쉽게 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재련을 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오기가 좀 힘들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그리고 이렇게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나를 생해주는 토의 기운, 인성이 아쉽게 돼요. 와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고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혜자축월에 태어난 분들. 이게 겨울이 되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추워지죠. 계절적으로. 추워지면 차지고 성질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이 차지게 되면 더욱더 압축하는 힘이 강하죠. 수렴하는 기운이 세지잖아요. 그럼 더욱더 불화가 필요하겠죠. 화가 필요할 거고 또 재성도 필요하겠죠. 너무 움츠되어 있기 때문에 발산하는 기운들 목화가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이 보조가 없다면 올해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 움츠러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쭉 봤을 때는 이제 또 일주일별로 어차피 볼 거니까 본인이 태어난 계절별로 봤을 때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제일 사실 좀 불리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제 4주 8글자를 이제 다 보시는 버릇을 들이게 될 거예요. 제 영상들을 다 보시게 되면 맨날 댓글 보면 진짜 그래요. 저는 무슨 일주인데 단식으로 좀 봐주세요. 질문 좀 봐주세요. 다 제가 대답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또 틀리다고 하시면 또 뭐라고 하시게 돼요. 그런 또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자 경자일주죠. 경자일주가 경자년을 맞았어요. 이건 비견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왼쪽에다 적어드릴 거예요. 목화토금수를 적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오행상생을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고 이 경금 내 일주에서 쳐다보니까 비견이 들어왔더라. 그런데 이거는 사지였고 이 경전인이라고 하는 이 들어온 해 자체가 비견은 나 그리고 주변인이에요. 경자라는 기둥 자체가 참 슬픈 글자예요. 여러분 이 경자가 경금이란 글자가 원래 생글자이기 때문에 물 위에 지금 앉아있는 금이라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 촉이 있고 또 직간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주위의 기운을 잘 느끼기 때문에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기감이 높단 말이에요. 에너지 파장이 일반 분들하고 다릅니다. 경제일주라는 분들 자체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라고 하는 이 글자 이게 뭡니까? 상관이죠. 그런데 또 상관이 또 들어왔죠. 사지죠 어차피 사지라 그랬어요 제가 가치가 없어지는 내가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인묘지예요. 그럼 저는 어떠라고? 저는 병사묘의 마지막인데 저는 기축일주라서 저는 인묘지 안전의 삶인데 그럼 저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지가 제일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사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양의 운동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지, 임묘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내적인 힘이 더 강한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상관 이렇게 제가 지금 적었잖아요.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주변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어떤 사업을 일으켰다거나 내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취직을 했어요. 경제일주가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건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옷걸이 글자가처럼 생겼죠. 자수가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 할 때 첫 번째로 들어오는 글자잖아요. 첫 번째로 들어왔는데 스타트하는 글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견이 나랑 주변 사람 뜻한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사지에 놓여 있어요. 사지에 좋지 않아요. 이게 거래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인 가족, 친구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동료 투자자 또 사업 동업자 이분들의 투자가 끊길 수가 있어요. 경기가 그만큼 불황이 된다는 거죠. 혜자축으로 어차피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원조가 끊긴다. 원조 투자 중단이 돼요. 그럼 올해는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경제율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은 박살날 수 있어요. 경제율주 분들 올해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두르고 있는 글자 이해가 내 보호막이죠. 나한테는 보호막이 되었던 사람들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원조와 투자가 중단이 된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나만의 힘으로 다른 글자들이 있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요. 그건 댓글로 질문 주지 마시고 개인 상담 신청 주십시오. 사람들 다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시가 또 어떤 분들이 있고 또 쌍둥이인 분들은 더 다를 것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질문들은 그냥 개인 상담 받으시기도 낫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주변이 날아가요. 주변이 이게 나라고 제가 적었지만 이게 내 주변 사람들 내 보호막 내 거래처 올해는 무너진다. 주변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독립할 수밖에 없고 온전히 나만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다소성 가능해져. 올해는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올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경제할수분들 자체가 힘을 내시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건강이 깨진다는 얘기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생활습관 개선하시는 게 좋고 청결에 주의하시고 장염 같은 것도 주의하시고 올해는 이 두 가지만 핵심으로 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일주 또 넘어가 볼게요. 경인이죠. 경인이죠. 비견이 들어온 해고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잎목을 깔고 있어요. 자 이를 돕기 위해서 목과 활을 써야 되겠죠. 우리 오행 상생표를 쳐다보니까 근데 목이 있네요. 그것도 그렇죠. 편제죠. 잎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불을 품고 있어요. 이 호랑이는 가장 먼저 떠는 게 나중에는 간목이고 원령에서 봤을 때 이 간목은 편제 똑같이 그리고 이제 병화도 품고 있죠. 병화는 편관이죠. 불이니까. 관성이죠. 하나는 뭐가 있을까? 여기로 들어온 거긴 한데 이제 무토예요. 무토는 인성이죠. 편인 이 잎목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를 슉 하고 포장지를 벗겨 보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지금 잔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화면 조금 글자가 잘렸죠. 자 이렇게 또 내리겠습니다. 이 잔연이요. 발음 잘해야 돼. 잔연이 경금이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절지거든요. 뭔 말이냐면 얘는 봄 글자예요. 얘는 뭐예요? 가을 글자죠.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분들 영상 봐도 반대편 계절이 끝나요. 절지라는 거는 이게 봄 글자니까 반대편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죠. 봄, 여름, 가을 생각해 보세요. 물과 불이 왜 삼각인지 아세요? 물은 겨울이고 불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 겨울의 기운이 절지가 되죠. 끝난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요. 마찬가지죠. 얘가 왜 절지냐. 가을 글자인데 봄 글자 위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절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잔연이죠. 잔은 겨울이 가장 왕한 계절이란 말이에요. 해, 자, 축이잖아요. 얘는 겨울 글자죠. 해는 아닙니다만 얘는 겨울 글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잔연이 뭐뭐가 끊기는지 방금 제가 힌트 드렸지만 여름 글자가 끝나겠죠. 여름 글자가 절지를 하겠죠. 그게 뭘까요? 정화죠. 정화가 절지가 되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잔연에서 퇴지가 되거든요. 해자축에서 되잖아요. 해자축. 이 병화는 해에서 절지가 되죠. 해에서 절지가 돼요. 이 병화라고 하는 글자는. 그래서 여기 잔연에는 퇴지가 돼요. 정화가 음간이기 때문에 병화랑 반대라서 이게 절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우고 음 화의 기운을 빌어서 토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화가 이렇다면 기토도 절지가 되죠.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신년 운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화랑 기토는 뭐가 될까? 각각 화는 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화가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정화가 절지가 됐다는 얘기고 토는 인성이잖아요. 정인기토가 절지가 됐다는 거죠. 올해는 나랑 내 주변 사람들 이 비견이 내 주변인이잖아요. 주변인 또 나를 뜻해요. 주변사람이 이제 가족 가족이면 형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된 해예요. 이분들이 올해 왜 그러냐면 잔연이 임수와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식신이고 개수가 상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글자들이 센데 각각 감목과 개수가 센데 상관이면 이 잔연이 상관성이면 직장에서 내가 표현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벤일주분들이 편제인 이 감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목은 위로 올라오는 생기예요. 다른 청간편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감목은 얼어있는 것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 경인일주분들 자체가 뒤로 막 빼고 움츠러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경자년이 와서 맑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색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경자년이 들어오면서 수색목의 기운으로 인해서 긍정적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원했던 잡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직급만 높지 사실 이게 영역가 있는 나의 일이 아니었다. 내가 행복해하는 일이 아니었다 하시면 올해는 직장에서 상당한 파워를 뽐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운이죠. 그래서 경인일주 분들은 올해 이 목 자체가 제가 아까 화가 관성인데 화가 절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절이라는 건 방향을 트는 거예요. 관성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관성이 방향을 튼다는 것. 거기다가 자녀는 지금 이 화가 방향만 트는 것이 아니라 목기운의 이 간목 속에 있는 이 간목 간목 편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목욕지가 돼요. 욕지가 되거든요. 이게 간목 간목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자가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동안 무채했었다면 드디어 봄무대에 오르는 해가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사람의 어떤 만세력을 까본 것도 아니지만 일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또 여성분들은 이게 관성이 튼다고 했으니까 애정운이나 또 결혼하고 싶은 나만의 짝 이성운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발표하시거나 약혼을 발표하신다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워낙 드물어져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도 관성이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거의 일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주명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혼은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성을 남자운으로 본다. 이거는 좀 아니고 이거 그냥 직장운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도 올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신다거나 또 이제 합격을 하신다거나 시험에서 또 승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경진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진 넘어왔죠? 경진일주 할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상생표를 적어놨고요. 이거 보시면 되세요. 이게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 목인, 재성과 화인, 관이 제대로 갖춰져면 원래 내가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아주 인생이 잘 풀리죠. 오늘 이제 대운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경진일주예요. 경진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토니까 토생금하는 편인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임묘진 목의 가장 마지막 글자죠. 목에서는 끊어지는 거니까 절태양 즉 양지가 돼요. 이 진토라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어떤 글자가 더 들어있냐면 진토 속에는 글자가 세 개가 있어요. 을목도 있고 그리고 개수도 있고 을계무거든요. 이게 외우게 되면 개수랑 무토 이렇게 있는데 을목은 재성이잖아요. 정제가 되고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상관 그리고 무토는 인성이죠. 편인인데요. 이렇게 포장지 벗겨보면 이 속에 있는 글자 제일 많은 건 읽고 자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경자년으로 들어왔잖아요. 경자년 임수는 뭘까요? 임수는 식신이죠. 개수는 상관이고 경자년이 이 경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견 나와 주변인 이 사람들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자년이잖아요. 자수는 역시 식신상관 즉 식상 그것도 상관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사주입니다만 이 겉에 있는 포장지 끼리도 자진이라고 해서 얘가 수의 웅동 즉 식상웅동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포장지 끼리도 무게가 서로 모여서 합이 돼요. 이거 암합이라고 하고요. 암합을 볼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암합만 봐도 얘네 둘은 합쳐서 무게합화 화는 관의 웅동이죠. 경건미 기운이 금기운이 많아지니까 화로 좀 다스려줘야 되겠죠. 식상웅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요. 자진 운동 때문에 수기운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변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합이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경각심을 가진다. 이게 진이었잖아요. 앞에 다른 일간 일주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 묘, 진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와 자의 운이 왔을 때 급각살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이야기예요. 수족의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수족은 팔다리 손발 지금 뭐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인하고 묘하고 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나 자운이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금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암압을 해서 지금 화의 운동성이 일어나게 되면 화가 금을 자극을 시켜요.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식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식상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수에 해당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목을 향해 달려가는 제 운동을 생해주기 위한 나의 능력과 나의 활동성을 뜻하는 식상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식상운동은 무리하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금과 수만 있죠. 비겁과 식상만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반대편에 있는 기운을 또 끌고 오는 게 돼요. 그래서 수족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였다면 수족의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건강 특히 사건, 사고 어떤 뭐 사고 수술도 되겠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수술일 수도 있어요. 경제내주 분들은 올해 변화라면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이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경자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토에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맑은 물이 진토라고 하는 축축한 논밭을 합을 해서 쓸어가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진토가 웬만하여서는 안 쓸려가기 때문에 강하게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하실 때 본인은 좀 별도로 가신다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올해 운을 조금 많이 믿는 편이라면 나쁜 것은 피해가 하시는 게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차를 타는 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명심하시라는 거죠. 임묘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와 자와 운을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사주거든요. 이 일주 자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정 운이나 이런 건 지금 언급 안 드렸어요. 경진 일주 자체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연애 운이나 이런 것도 올해는 식사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여성분들은 애정 운이나 이성 운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점점 사회 자체가 결혼도 힘들어지고 연애도 쉽지 않은 생식활동과는 거리가 먼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한다고 사실 좀 위험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사주가 다는 아니니까요.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다양해요. 이 연애운과 애정운을 말씀드리기에는 자 그러면 다음 일주 경호 경호로 가볼게요. 경호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아 이거 보자마자 지금 충부터 바로 들어오죠. 이 5화는요. 속에 또 들어있는 포장지가 일단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목과 화가 필요하죠. 재와 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경호일주는 일단 5화가 정관이에요. 정관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는 사오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목욕지 라고 하는 환경이 되고요. 자는 사지라고 했죠. 얘는 상관이고 올해 좌우충이 일어났어요. 이 5화 속에는 글자가 포장지에 슉 벗겨설 때 병화도 있고 병화는 이제 평관이에요. 그리고 기토 있을 것이고 또 정화가 있죠. 기토는 정인이고 정화는 정관이죠. 이렇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식신이고 상관이 있어요. 오래 들어온 것은 여기 좀 많고 이거는 하나 차이로 여기 많고 속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전개가 서로 극을 해요. 청관 청관 글자로는 잘 안 보이시죠. 내려드릴게요. 청관 글자끼리는 서로 강해서 극을 해요. 얘는 불이고 얘는 물이에요. 자우충 특히 정관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글자가 정관이라는 것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다르죠. 이게 배우자 자리이긴 하지만 정관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 글자는 아니란 말이죠. 자식에 해당이 되죠. 자식은 생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오래 그런데 이게 배우자 자리이다 보니까 정관이라는 글자를 보지 마시고 이 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가 내 배우자 자리니까 이 배우자 자리하고 운으로 들어온 이 자라는 것은 상관이기 때문에 자우 서로 충을 해요. 충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충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보시면 배우자와의 일에서 크게 어떤 변화가 들어와요. 별거를 아시게 된다거나 주말부부처럼 갑자기 직장 문제로 떨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비견이거든요. 경금이 비견이에요. 비견인데 비견은 내 가족 나 친구 가족이라면 형제 자매 또 되죠. 올해가 경자년이란 말입니다. 이분들 이 친구 자매 나와 한 숙박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폭 물갈이가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경자년이란 것 자체가 내 배우자도 그렇지만 부인의 집에 지금 뭔가 그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대리사이처럼 같이 사시는 분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올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나가서 살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반기에 생길 수도 있고 여름에 생길 수도 있고 극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겉으로도 충을 하지만 속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개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시고 사는 장인장모하고 뭔가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밖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올해는 변화라는 게 이 충은 의견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이라는 것은 어우러진다는 뜻이에요. 나가서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죠. 혹은 꼭 나가서 산다기보다는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더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사를 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드물어요. 내 올바른 짝을 만나기가 연애운은 좀 어둡습니다.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사주를 다 뜯어봐야 돼요. 일단 이 일주만으로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볼 때는 금기운이 더해지는 부분이라서 연애운은 다른 글자들의 받침이 없으면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경호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신 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을 때 볼게요. 경신은 우선 예를 돕기 위해서 모카토금수 예쁘게 그려졌을까요? 어 맞네요. 예쁘게 그려졌네요. 자 비견이고요. 경신 일주 자체가 얘가 록지예요. 왜냐하면 신유술에서 가을 글자에서 가장 왕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신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글자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무토가 들어있어요. 얘는 편인이고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물도 들어있어요. 물은 식신이죠. 이제 경금이 들어있죠. 얘는 비견이고 그래서 가을에 이미 겨울 글자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임수가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들어있고 얘는 또 임수와 계수가 있죠.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이고 얘가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딱 보시면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경전인이 오면서 신자진의 합이 또 일어나서 수의 운동성이 일어나요. 추워지는 거죠. 가을에 태어난 일주도 아닌데 추워지죠. 자기 있는 자리가 경신은 그리고 어떤 기둥에 와도 글자가 참 세요. 연지에 와도 자기 띠로 경신이 와도 80년생이 경신이죠. 제가 80년생이에요. 그리고 월두 경신에 오게 되면 참 세단 말이에요. 시에 놓여도 세요. 이 글자 자체가 큰 칼이거든요. 금금 두드려야 되는 금이에요. 철학이나 종교와도 참 인연이 깊고 이 수의 운동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리가 식상의 자리인 수의 글자인데 내 환경 내 머리는 금이 더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내 주변 이게 경금이고 지금 이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수가 식상이니까 식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재성을 위해서 내가 다음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재고 재는 경제활동이죠. 얘는 식상이에요. 재주란 말이에요. 능력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일하겠죠. 자기 능력을 엄청 써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수가 활동을 하게 되니까 말이 없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움직이고 활동성이 올라가겠죠. 또 사업도 독립적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동업의 형태로 흐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훈하고 애정훈은 이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 몸이 따라가는 내 몸만 따라가는 애정훈과 이성훈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짝은 아니에요. 진정한 애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정의 빈도는 높아가요. 기회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재성 재성 과 이 식상의 운동이 강해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얘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경자년이 이 경신일주생들이 불리해요. 경쟁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될겁니다. 올해 돈은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식사공단이 커지기 때문에 쟤를 계속 생애줘서 목이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경신일주 분들도 참 다사다난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내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바빠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애정빈도 까지 올라가니까 하지만 나의 짝인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도 동업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동업의 형태로 갈 것이다. 뭔가 협찬 동업 협찬 이런 형태로 갈 것이고 금이 그만큼 들어오더라도 이 수의 웅동이 세지면 수가 금의 웅동을 뽑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실제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그냥 바쁘기만 바쁜 거죠. 올해가. 하지만 많이 움직일수록 그만큼 빈도는 올라가겠죠. 양과 그런 득실이 있으니까 올해 경건 분들은 그중에서도 경신이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주 경술 일주 지금 보시면 이게 상생표고 잘 그러잖아요. 이 술은 인성 이죠. 편인이 있고 경술 일주 가 술 토 가 신유 술 이잖아요. 신유 술 이라서 이게 쇠지가 되고요. 술 토 라는 이 보일러 글자라고 제가 참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글자도 까보게 되면 신 정 모 신금은 겁제가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되고 무토는 편인이 돼요. 경전인의 자는 임소와 개소가 있는데 식신이고 상관이 되죠. 이게 많이 들어있고 얘는 이게 많이 들어있고 무게 암압이 되죠. 서로 만나게 되면 화의 운동으로 변합니다. 즉 관의 운동으로 뭔가 느낌이 좀 좋지 않아요? 관이잖아요. 관 글자 잔연이 아까 다른 일주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절하는 끊어지는 거 정화라고 하는 게 정관인데 이 정관이 절하는 애가 잔연이에요. 정관이 절을 해요. 넙죽 엎드린 절 말고 끊어지고 방향을 바꾼다고요. 내 직장 변동이 커지는 애예요. 이게 비견인데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도 될 수 있고 형제 자매 다 포함한 거예요. 또 올릴게요. 잘 보이시죠?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이 주변인은 그리고 나를 뜻하는데 직장 변동이 커질 수가 있는 해예요. 왜냐하면 지장 감기들이 지금 관의 웅덩이 일어났죠. 화 그리고 이게 어떤 나의 의도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직을 하신다거나 병가를 내신다거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쉬고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이 화의 운동으로 인한 단련 트레이닝의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실을 내가 올해 어떤 결실을 꼭 봐야 되겠다. 그건 좀 어렵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술일조 분들은 원래 경술일조 자체가 깡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은 무토 편인을 품고 계시고 정화 정관을 품고 있어서 단단해요. 사람들이 편인은 쉽게 속지 않아요. 기분적 의심하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뭔가 얻기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배우러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는 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식사공동이 지금 세지죠. 식사공동이 세지는데 다른 경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일관 분들께서 올해는 준비하시고 변화를 겪고 또 다른 데가서 적응하시고 그런 일을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변동도 생길 수 있지만 적응하는 해다. 배워야 하고 제주를 많이 펼쳐야 하니까 결실은 좀 떨어져요. 다음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주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경술일주 분들 애정운을 여쭤보신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는 식사공동만 일어난다고 해서 애정운이 제의 어떤 결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나 어떤 토의 글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해서 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제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기회년 때 고생도 많으셨고 물론 무술년에도 고생 많으셨겠지만 기회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경자년에도 해자축에 이 수기운이 강한 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일간 분들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힘내시고 제가 오늘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가 미래다 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글이죠.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신시얼 레이키라는 책 중에서 나왔던 구절인데 다이앤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지은 거예요. 과거를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를 현재로 가져오면 미래도 바꿀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은 현재가 되기 전에는 모두 미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모두 과거가 된다. 과거의 사건을 변화시키면 현재와 미래 또한 변한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생이나 전생의 트라우마에 대한 시각화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들은 당신의 현재나 미래의 일부가 되기 원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긍정적인 방법들로만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고 오직 긍정적인 대안들로만 시각화하라. 직접적이거나 원격으로 마음 힐링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은 현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제 카페에 소개를 올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읽어드리는 건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여러분들 운이 전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글자로 운을 보는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작업을 해드렸고 저는 또 신금일간 경자녀를 만났을 때 간단운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